먼저 필터맵의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조금 더 간단한 거. 엄청 편리한 메태드니까. 여기서 user input. 만약에 이런 맥주가 있다면 이거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잘 되는 숫자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9.95 이거는 굳이 그 복잡한 parsing 하기는 싫고 이거는 그냥 에러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11t12 이런 게 없는 숫자. 반지의 제왕 안에서만 있는 약간 상상 속의 숫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actual numbers. 먼저 이걸 필터링하고 필터맵으로 할게요. 그래서 user input으로 해서 into iterator of values으로 바꾸고 그리고 필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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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맵은 결국은 옵션이 필요하니까 input.parse 이런 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거고 파스는 resul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ok, number, 아니면 error, 이렇게 error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 필터맵은 옵션만 쓰는 거고 음, 먼저 actual numbers. 음, 먼저 actual numbers. 이거 프린트하고 이거는 error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expected enum option, found enum result. 음, 그래서 뭐, sum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추천하는데 아, 여기서 조금 더 편한 건 이렇게 ok. 자, ok는 result true option. 그러면 잘 되는 것만 하고 이렇게 sum하고 none으로 해서 none이 나오고 이거는 뭐, 이제는 error가 아니라 none 이것도 none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 나오는 거고 음, 그리고, ok or, 이렇게 있고, ok or else이라는 음, method가 있지만 이건 반대로 option to result 그리고, 이거는 option to result with closure 항상 이런 else가 나오면 이거는 음, closure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unwrap or 가 있었고, 그리고 unwrap or else는 closure가 있고 그래서 else가 음, closure가 있는 거고 아, 그것도 예시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company struct 이렇게 이름이 있고, CEO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메인까지는 다 똑같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 때는 그냥 str만 넣고서 CEO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get CEO라는 function은 option string이 나오는 거고 뭐, 이완에는 그 result으로 해서 아, CEO가 없으면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option string이 나오는 거고 이런 option을 result으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업체될을 가정해 주신 거고 이거 입장난거일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될은 어떤 격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거에요 그게 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입장된거입니다 리졸트들을 다 여기 안에 넣을게 요. 모든 회사, X, 잠시만요, 자 리졸트들에 넣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걸 푸시하냐면, company.getceo.co가 있으면 some 없으면 none 나오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okor. 그리고 okor는 거기서 에러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okor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러,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okor, no CEO found, 그리고 company vec, 아니죠, results vec. 제가 프린트할게요. results vec. 실행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result가 나와요. ok, unknown 이거는 일단 empty string이 아니니까 ok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no CEO found, error no CEO found, 이런 식으로 result로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에러 메시지를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okor else. 이제 okor else이라면, 음, closure. closure가 있는 거고,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음, company vec, either for each company. ok. 먼저, let and error message equals, format. 아, format 아직은 안 맞죠. format이라는 마크로는, 이렇게 string을 만들때 그 format을 쓸 수가 있어요. 음, no CEO found, for, company.name. 아, 이거는, 일단 그 format이라는 거는, 프린트 라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string을 만들고서, 그리고 curly brackets, 아니면, 만약에 뭐, company 자체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company.name 하는 거니까, 음, 그 밖에서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아, 그러면은 그냥, error message이라는 게 그냥 string. 그래서 format이라는 게, 그 string 만들기 조금 편한, 아, 편한, 그런, 음, 그런 마크로. 그리고, 뭐, error message. 이렇게 리턴하고서, 음, 음, 아, error message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편수를 만들고서, 편수를 리턴하는 게, 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OK를 ELSE라는 게, 아, Clojure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음, 로직을 쓰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let error message.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하고 싶었다. error message 그리고서, return. 이거는 Clojure 덕분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or each company. 투, 투, 투. 이거는, 아마, curly brackets 두 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가 좀, 조금 많아요. 러스트에서. 아, 잠시만요. For each company. 이거는, 실제로, 그 회사에서, 러스트를 쓸 때, 제일 많이 조짐해야 될 거고, 아, 왜냐면, 되게 복잡한 코드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어디, 뭐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OK or else. OK or else. OK or else. 그 다음, 이거 시작하고, error message 하고. 그럴 때는, 가끔 이렇게,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OK. For as 만들보다, OK or else. 그리고, For each company.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건가요? 이건 모든 프로그래머가 똑같지만, 도깨처럼. For each company. Results Vag P구요. 수요? 다다다다. 것 처분이 되기고. 오게 다름이. 이번이 됨까요? 음 음 for each company 이거 real-time debugging 보여 드리겠습니다. results.vec.push academic company getceo 이거를 ok or else 해서 에러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넣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거에요. 됐어요. 이게 바로 그 러스트가 펑셔널 스타일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차이를 할 수도 있어요. 타이핑 치실 때 ok. 다시 한번 리뷰 해 볼게요. 컴퍼니 스트럭트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ceo가 있으면 sum 없으면 none 이런 회사를 몇 개 만들었고 드디어 results.vec.push 옵션이 나오니까 result.vec.push result.vec.push 그리고 에러 메시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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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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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후에 오시면 됩니다.